내용은 서혜 선생님한테 저희가 작사 작곡을 해서 선물을 한 노래가 무정풍녀에요. 그래서 교사, 대상 노래교실 회원님들과 서혜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서 만들었는데 서혜 선생님이 다른 일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가수가 본업이고니까 아니다 괜찮다 감사한데 유경이 불러라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정풍녀입니다. 무정풍녀 좀 들려드릴까요? 괜찮은 노래니까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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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